두 번째 곡은 섬마일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.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올 초반 선생님 영양아옥살선셉시가 순정을 거쳐 사랑한 그 이름 조종합 선생님 서울에나 가질을 마음 가질을 마음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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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 쫓겨가는 섬마을 의 den coses 이 노래... зв 아 Tai 아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